아 이게 버릇인 줄 알았어요? 왜그럼 지금 봐봐 지금 수득수득 거리잖아 근데 이게 왜 버릇이야? 이거 알아요? 이.. 예? 야.. 야.. 야 그 정도 치면 우리가 방송을 어떻게 하냐 자기야 어? 다리 좀 그만 떨어 복 나가 야 알았어 알았어 어휴 손톱도 좀 그만 물어 뜯고 진짜 왜 이래? 아이 버릇이라서 그래 버릇 그놈의 버릇 좀 내가 고치라고 했잖아 어휴 됐어 이렇게 버릇 못 고칠 거면 우리 헤어져 뭘 헤어져? 제발 이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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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너만을 기다려온 나의 날 나의 날 너만을 기다려온 나의 날 나의 날 네 맘을 훔칠 사람 나의 말 나의 날 마지막 때 자 저기 워너원에 나오는 강 다 나 니 엘리베이터인데 너 지금 남자친구가 버릇 못 고친다고 헤어지자는 거야? 네! 아니 그거 뭐 손톱 물어 뜯는 게 뭐 어때서? 손톱 물어 뜯는 게 싫어요 그거? 어? 왜 싫어 이거? 여러분도 뭘 더러워 여러분들 돈 주고 네일 아트쉽에서 하는 거 우리는 이거 손톱으로 하는 거 아니야 돈 아끼는 거 아니야? 나는 발톱도 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무슨 얘기예요? 버릇은 그렇게 쉽게 못 고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도벽이 있는 사람은요 고치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집에 가면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저도 사실 도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잠깐 동안 좀 훔쳤는데 주황색 여기 귤색 제주 감귤색 셔츠 입은 제가 완전 뺏었습니다 웃고 있잖아요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확실하고 여기 흰색 뒤에 보면서 부러워하는데 확실히 훔쳤습니다 너는 왜 나 계속 이렇게 쳐다보거든 옆에 여자친구야? 네 거 안 훔쳐 이거 시끄럽다 시끄럽다 시끄럽 안녕하세요 노즈업 노즈업 손 벌리러 노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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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즈업하지마 렛츠고 노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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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uate 모니 노즈업 핸드 아줌마 옷 작아서 뒤에 다 뜯어졌어 섹시하게 뒤를 터봤지 내가 듣다는데 열받아서 나왔어요 아니 버릇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우리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욕먹을까 봐 밖에서 욕먹을까 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야 이거 먹을 시간에 딴 걸 먹어라 지겨워 죽겠어 남들들 버릇 중에서 또 싫은 거 뭐 있어요?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 버릇이야 그게? 또 뭐요? 지 자랑하는 거? 야 자랑할 게 없게 생겼는데 뭘 자랑하냐? 무슨 자랑해? 뭐 자랑해? 무슨 자랑해? 사과 여기 사과 있다 사과이 돼 사과가 어딨어? 지금 없어요? 야 나보다 작으면서 뭐 사과가 있더라고 하냐? 근데 내 앞에 있으니까 너 좀 초라해지는 거 같지 야 자 남자가 고쳤으면 하는 버릇 패스트 3 뭐 있을까? 3위 예쁘냐? 이게 왜? 이거는 정말 지겨워 죽겠어 그런 거 있잖아 야 소개팅 할래? 어? 여자 여자 예쁘냐? 아 우리 누나 했는데 어? 누나 예쁘냐? 지금도 여러분들 코비 보고 있잖아 내일 가서 친구들한테 야 나 어제 코비 봤다 그러면 뭐라 그래 야 이국주 예쁘냐? 한다고 에이 뭔 소리야 누가 이국주 예쁘냐? 야 이국주 크냐? 이러지 야 이국주 야 이국주 웃어? 누가 웃었어? 다 잡아내? 누굴 다 잡으면 풀샷 잡아야지 다 그랬는데 뭔 소리야 맞아 근데 아직은 넌 그럴 필요 없어 왜? 사람들이 저보고도 이제 그렇게 크냐라고 물어봐요 아 불기하네 아 불기하네 아니 내가 이게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야 나 어제 목욕탕에서 이상준 봤다? 그러면 야 이상준 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연예인 중에요 대중 목욕탕을 일주일에 두 번 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왜?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 짜증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짜증나 아니 아니 뭐라고? 뭐라고? 안 보이네 뭐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일찍 와서 앞에서 보라고 왜 뒤에서 봐 갑자기 코비 감고 있는 얘기를 왜 야 코비 감고 있는 얘기야 어마어마해요 내가 아니 덩치가 어마어마하다고 이게 옷에 가렸을 때 살이 어마어마하게 쪘거든 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야 너 뭔데 사람 기를 죽여? 아 자 2위 볼까요? 남자가 고쳤으면 하는 버릇 베스트 3 2위는 만져봐 때려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해도 돼? 만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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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오빠 사과했어 애플 오빠 애플 오빠 아니 아 진짜 사과가 있는 거야 이런 오빠들이 뭐라고 그래 운동하고 나서 만져봐 만져봐 야 가슴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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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긴 거는 물론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진짜로 몸이 좋아서 때리면 단단해요 근데 꼭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있잖아 다리 근육 그냥 근육 운동 다리만 겁나게 해놓고 야 가슴 만져봐 야 다리 운동하다가 왜 갑자기 가슴 근육을 만져보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운동하면 여기 힘이 들어가거든 나도 요즘 다이어트 하거든 운동 운동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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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봐 괜찮아? 아유 심장 다 심장 왼쪽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지 않았어 자 패스 쓰리 중에 자 버릇 1위 뭘까요? 1위 바지 손 넣기 더러워 죽겠어 아니 집에서 집에서 TV 보다가 팬티 손을 넣어봐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밥 먹다가도 더러워 죽겠어 그냥 왜 넣는 거야 아 이게 버릇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봐봐 지금 스뚝스뚝 거리잖아 근데 이게 왜 버릇이야 이거 알아요? 이... 어? 야 야 야 야 그 정도 치면 우리가 방송을 어떻게 하냐 야 달라붙는다는 얘기까지 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 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만 그런 거야 이 쓰레기 자식아 너만 그러려고 아이 참아 참아 너 일어나봐 아 어 아 저런 분들은 진짜 만져봐 때려봐 하면은 아 아 아 친해 저 자 이유는 갑자기 달라붙어서입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현금 1층에 가서 카드로 현금 200만 원을 찾았어 200만 원을 찾아서 집에 가야 돼 주머니 여기다 딱 넣었어 그럼 집에 가는 동안 계속 어떻게 해 확인해야지 중요하니까 잘있나? 계속 확인해 어 왜? 중요하니까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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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확인하는 거야 여기있나 왜 돈이니까 돈이니까 돈 200만 원 다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속옷 안에다가 주머니를 달아 놔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넣는 거잖아 맞잖아 아니야 맞잖아 너 여기 주머니 있잖아 어? 그래서 넣는 거잖아 없어? 그럼 너 여기 중요한 거 뭐 있는데 솟느냐? 맞죠? 중요한 거 동력하세요 그게 맞죠? 근육 오빠 맞죠? 소중하니까 그쵸? 돈이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그쵸? 이게 없어지면 안 됩니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장가를 못 가 그쵸? 돈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니까 그쵸? 돈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니까 오케이 돈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니까 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뭐 버릇 있나? 여자들도 버릇 있잖아 여기도 짜증나요 없어 우리 여자친구랑 같이 다닐 때 짜증나는 버릇 뭐 있어요? 뭐 있어? 뭐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할까 봐 제가 먼저 부산에 가서 부산 시민들과 함께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3일 뭐예요? 나 다이어트해 맨날 그냥 다이어트하지도 않아 그냥 버릇처럼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여성분들 중에서 여기서 여성분들 중에서 나는 세외계획에 다이어트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봐봐 다이어트가 있다 많다 없어? 너 없어? 없어 없다고? 너 왜 막 살아? 나 다이어트 했다 이건 인정 진짜 하고 얘기를 해 버릇처럼 얘기하냐고 2위 뭐예요? 2위 2위 뭐예요? 2위 거울 보고 맨날 갈 때마다 거울 보고 자동차에도 비쳐도 잘 이러고 있고 차 문 열렸는데도 이러고 있고 차 가면 같이 가고 막 뭐 하는 거야? 에이 그럴 수 있지 이것뿐만 아니라 나 옛날에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바늘에다 실을 끼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뭐해 안 들어오면 내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봐 바늘에 자기 얼굴 비쳐보고 있더라고 에이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거울 보신다고? 에이 진짜라니까 진짜라고 진짜예요 말같이 다는 소리 하고 있어 여자가 고쳤으면 하는 버릇 베스트 1위 예쁜 척 아이 뭐야 누가 여성분들 예쁜 척하는 버릇 있죠? 없어 봐봐 다 없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버릇이니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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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 찍을 때 여기 왔어도 코미디 빅니그 오빠 셀카 찍자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셀카 찍을 때 오빠 앞으로 가? 하하 그리고 입술을 이렇게 내밀어 그래다가 입술도 그냥 내미는게 아니래 그 소리가 있대 뭐야 뀨 이렇게 찍는 거야 아 이거 예쁜 척이야 응 이게 예쁜 척이지 셀카 찍을 때 근데 이건 옛날 거야 요즘은 어떻게? 요즘은 어떻게 나 여기 오다가 아까 대기실에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한테 걸렸어 그래서 사진 좀 찍어달래 그래서 찍어준다고 했더니 나한테 셀카 이거 핸드폰 좀 들어달래 그래서 내가 들어줬지 그래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눈을 감고 있는 거야. 눈에? 뒤에서. 그래서 내가 뭐해, 눈떠? 그랬더니 오빠, 저 이렇게 찍을 거야. 그냥 찍어주세요. 아니, 누가 하니까? 누구야? 오빠, 사람들 부자네. 튈피해요. 빨리 찍어주세요. 누구야?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분? 이랬던 거 사진을 왜 찍어? 요즘 많이 그렇게 하더만. 나쁜 건 아니잖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사진 찍는데 잘 나오면 좋은 거고 하니까. 아니, 남자들은 쓸데없는 버릇이 있다니까. 제일 안 좋은 버릇이 뭐야? 술 먹고 다음 날 지갑을 딱 봤는데 영수증을 봤는데 돈을 자기가 다 긁은 거야. 영수증 보고 지들이 후회하잖아. 다음 날 일어나서 영수증 보고 남자분들 내가 술값 계산한 거 후회해요? 아니야. 해, 뭐라네. 후회 안 해.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어요. 또 했어, 준비를? 술 먹었을 때, 자고 일어났을 때 영수증. 이름하여 이상준의 계산서. 계산서만 바꿨네? 이상준의 계산서. 보자, 보자. 금요일날 술을 먹은 거야. 그날 하루에 계산서야. 잘 봐봐. 시작. 11시에 택시를 타고 12,000원. 이거는 그냥 괜찮은 거야. 12,000원. 어디 가는 거니까. 홍대를 가든 강남을 가든 갔겠지. 근데 이제 다음에 한신 OO에서 32,000원을 긁었어. 한신 포차에서 32,000원 긁었어. 근데 뒤에 보니까 두 시간 뒤에 상거리 포차에서 또 54,000원 긁었어. 뭐야? 이거 뭐야? 보통 하루에 한신 포차랑 상거리 포차 두 군데 가지 않아. 두 번 다 헌팅 포차를 가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왜 두 번 간 거야? 헌팅 실패, 수트핏. 헌팅 가본 거야? 헌팅 실패, 수트핏. 그러니까 두 군데를 간 거야, 이 영수증이. 말이 된다, 말이 된다. 이거는 약간 낭비인 거지. 근데 이게 왜 두 군데 가? 왜 헌팅에 실패한 거야? 옷을 그냥 집 앞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입고, 퓨닝 입고, 청바지 입고 이런 거 가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구나. 헌팅에 성공하려면 한신 포차에 어떻게 입고 가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입고 가야 돼? 슈트핏. 슈트핏을 입고 가야지. 슈트핏. 헌팅이 되는 거야.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별로 안 좋아하네. 슈트핏. 슈트핏. 근데 여기서 봐봐. 상거리 포차에서 쓰는데 5분 뒤에 편의점에서 4,500원을 긁었어. 어, 이거 뭐야? 이건 그레이시아. 뭐지? 헌팅이 돼서 술을 깨기 위해 컨디션을 사먹는 거야. 근데 이게 9,000원으로 두 개 긁었으면 안 돼. 왜냐? 둘 다 술 깨기 때문에. 근데 혼자만 사 먹었기 때문에 그레이드. 무슨 그레이드? 헛개수 그레이드. 헛개수 그레이드. 어? 이걸 봤을 때 이 영수증은? 그레이시아, 슈트핏이야? 슈트핏. 왜 슈트핏이야? 20만 원 써서 이거 하루 종일 20만 원 써서 슈트핏이야? 이거는 그레이시아. 왜? 왜냐면, 봐봐.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를 타고 집에 간 게 없어. 뜨밤 그레이. 뜨거운 밤 그레이. 그레인 영수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를 안 한단 말이야. 다원아, 많이 먹어? 고마워. 와, 고기 두꺼운 거 봐봐. 봐봐. 너 이런 거 처음 먹어보지? 아니, 전에 남자친구는 이런 거 안 사줬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아니, 편하게 많이 먹어. 고마워. 아, 눈부셔. 왜? 야, 그 목걸이 내가 사준 거 아니야? 맞는데. 그치? 아, 어쩐지. 야, 빛나더라. 아, 오빠. 왜 자꾸 생색을 내. 됐어. 자꾸 이렇게 생색내고 그럴 거면. 우리 헤어져. 뭘 헤어져? 아, 저게 화요기에 나오는 손오공. 이 승 김이 죽은깬데 내가 니네 얘기 듣다 짜증나서 나왔어 야 너 지금 남자친구가 생색 좀 낸다고 헤어지자고 한 거야? 네 여자분들 남자친구가 생색 좀 내면 그게 싫어요? 네 그게 왜 싫어 원래 생색은 좀 내야지 내가 오늘 또 데이트해서 내가 돈 썼으면 생색 내고 여러분들도요 생색을 내세요 여기 오신 대부분 사람들이 여자친구가 사연을 신청해서 여기에 왔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사연을 신청해서 왔다 그러면 그거는 생색 낼만 하지 나는 여기 남자친구가 내가 사연 신청해서 당첨돼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 어우 그래 너가 신청했어? 그럼 너는 생색 내란 말이야 야 너 일어나 봐 너 생색 내 너 지금 내 생색 내봐 일어나 봐 일어나 봐 나 같은 남자 없다 이거 한번 해 나 같은 남자 없어? 나 같은 남자 없다 그래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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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코빅 보러 와가지고 생색 내게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끄럽다 시끄럽 시끄럽 농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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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훠이! 하이! 녹지판은 녹지 마지막에 내가 듣다가 나 열 받아서 나왔어요. 아니, 말이야! 남자들 왜 이렇게 생생을 해요? 남자들이 뭘로 생생내요? 어? 나 지금 뭐 생색내. 어? 없어? 당연히 해 준 게 없으니까. 당연히 없으니까. 어? 남자들 이런 거 있어. 여자친구가 길 가고 있는데 차가 와. 그럼 남자친구가 이렇게 딱 당겨주잖아. 그거 당연한 거잖아, 솔직히. 그잖아? 근데 어떻게 해? 딱 당겨주고 나서. 아, 해야지. 구해줬는데. 뭐? 당연한 거지, 사람아. 구해준 거야, 생색내야지. 아줌마는. 아줌마 이거 지게차 불러야겠는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지금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동네에도 생색내는 아저씨들이 있어. 어떤 아저씨들이 있어요. 어떤 아저씨들이. 난 이 아저씨 너무 생색내. 수타면 만드는 아저씨야. 와, 유리가 나에서 사람들 들어갈 때부터. 우리 집은 수타야? 우리 집은 수타야? 이렇게 막. 난 스모그인 줄 알았어. 아, 수타인지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안다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우리만 생색내. 여자들도 생색내잖아요. 어떤 거 생색내요? 없어, 없어. 여러분들이 말 안 할 줄 알고 제가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서울시랑 같이. 자, 여자가 생색낼 때. 없어요. 자, 여자가 생색낼 때 3위부터. 3위. 여자가 생색낼 때 3위. 요리 사진 SNS에 올릴 때. 아, 이건 뭐.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 밥을 해줬어. 맛있게 먹고 가. 내가 가자마자 SNS에 올려. 어떻게 올려, SNS에. SNS에 이렇게 올리는 거야. 밥상 올린다. 오늘은 울 남편이를 위해 팔척반상을 차려봤다. 귀엽네. 남편이. 이렇게 올려. 남편이. 그리고 장조림, 샵, 제육볶음. 여기까지만 올리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뭐 올려? 뭐, 뭐, 뭐. 꼭 올려. 처음 해보는 거. 꼭 올려. 샵, 내가 먹어도 맛있네. 샵, 남편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아, 잘해줬네. 샵, 김장금. 여기 갔으면 되는데 또 못 써. 아, 왜. 샵, 소통. 샵, 선파라면 마팔. 샵, 엄파라면 나도 엄팔. 이게 소통이야? 이게 협박이지 소통이냐고. 아니, 추억이지 추억. 나를 밥을 해주려고 하는 거지 아니면 자기가 생색날라고 요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또 여자가 생색날때. 2위. 뭐? 뭐 있어요?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오늘 영화 보자고 했는데 나는 이 영화가 보고 싶은데 여자가 자꾸 일곱팔치 보리. 알았어, 알았어. 일곱팔치 보자. 근데 내가 되게 재밌게 보고 딱 나왔어. 우와, 일곱팔치 진짜 재밌네? 그럼 여자친구 옆에서 뭐라고 해. 그래! 거봐. 내가 재밌댔지? 내 말 들어. 밥 먹는데 부디찌개 먹고 싶은데 갑자기 돈까스 먹지? 이 집 돈까스 맛집이라고. 그냥 돈까스 먹었어. 근데 내가 맛있게 먹었어. 아, 야, 돈까스 맛있다. 그럼 뭐라고 해.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돈까스 먹겠지? 이런다니까? 하지마. 코빅 가자니까. 코빅 가면 오지랖아. 진짜 재밌어. 기대된다. 오지랖아. 끝나면 여자친구 옆에서 뭐라고 해. 거봐. 이 국지 크대 했지? 이렇게. 하지마. 쉬는 시간이지. 그런 얘기 하자. 하지마. 갈 때 하지마. 이게 무슨 생색이야, 이 사람아. 생색이야, 생색. 그리고 또 뭐야? 여자가 생색내때 1위 뭐야? 1위. 1위 뭐예요? 나 같은 여자 없다. 이거 맞아. 아, 나오잖아. 남자. 아, 이거 나왔잖아. 누구야, 누구야. 아, 이제 나왔어. 이거는 여자분들이 다 해. 근데 이거는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같은 여자는 없습니다. 그래. 이거는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여자친구를 가로수끼리 한번 데리고 가세요. 왜? 가로수끼리 커피숍에 딱 앉아놓고 어? 나 같은 여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보세요. 주위를 보세요. 진짜 그런 여자 없습니다. 어? 뭐가? 다 연예인이야. 다 전지현 송혜교고 진짜 여러분 여자친구 같은 사람은 없어. 진짜 없다니까? 어? 이건 없어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남자들은 어떤 생색낸지 한번 만나봅시다. 저도 조사했어요. 자, 남자가 생색낸 때. 없지. 3위 뭘까요, 3위? 두 번 해놓고 생색낼 때. 아, 이건 생색내. 너무 싫어. 왜요? 왜 그러는 거야? 두 번 좀 했다고 그렇게 생색을 해요. 두 번 해놓고 생색내는 건 아니죠, 사람이. 뭐야? 나는 무조건 세 번 이상이야. 왜 그랬어? 왜 그래? 너 몇 번이야? 너 몇 번이야? 너 몇 번이야? 너 몇 번이야? 너 몇 번이야니까 네 번호를 보고 앉아 있어? 내가 네 안진자는 바르고 번호를 왜 봐. 몇 번이래? 어? 43번? 43번? 너는 생색내만, 너는 생색내만 하다, 너는 43분이야? 근데 너 뭔 생각을 하고 얼굴이 빨개져? 뭔 생각을 해, 이게 뭐예요? 사랑해, 사랑해 해달라고 하면 겨우 한 번 해줘요 그러다 한 번 더 해주면 아까 해줬잖아, 이러면서 막 생색내 이런 거 생색내지 말란 말이야, 알겠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생색낼 건데 당연한 걸 생색낼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야, 나 어제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애들이 클럽 가자는 거야 안 갔다 죽여 살려야지 진짜 안 갔어? 생색내만 한 거잖아요, 남자분들 아니야? 친구들끼리 술 한잔하고 친구들이 2차로 룸 간대 그럼 그거 안 가기 힘들잖아 맞잖아 2차로 룸 가는데 안 가? 가 안 가? 눈 삐해, 눈 삐해 안 가? 안 가? 너 중코 룸 안 가? 거기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너 거기로 안 가 친구끼리 1차 먹고 야, 중코 룸 가자 그런데 안 간다고? 노래 부르는데 안 지 9가지 나오는데? 이상하네, 거기 왜 안 가지? 중코는 가야지 남자가 생색낼 때 이리 볼까요? 이리? 나니까 너 만나는 거야 나니까 너 만나 주는 거야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어디서 그런 생색이야? 나니까 지금 여자친구 만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걸 여자들 이해를 못 해? 이해를 못 한 여자가 있으면 여자친구들이 됐고 가로수길이 됐고 야, 이 사람아 가로수길에 커피에서 앉혀놓고 야, 뒤에 봐봐 봐봐, 여자들 봐봐 어떻게 이 얼굴로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냐? 뭔 소리야? 나 이승 김이주 군깬데 그리고 남자들이 생색낼 때는 확실히 내줘야 돼요 소개팅 나가서도 소개팅녀가 맘에 든다 그러면 확실히 생색을 내야지 어떻게?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소개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상준의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 이게 또 준비를 또 했잖아 이상 얘기야, 소개팅할 때 야, 준비 많이 했네 이 사람아 스케팅 남자의 영수증이야 봐봐 영수증 나갔는데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3만 5천 원에 크으, 그레이시아 김밥, 김밥 스카이 안 가고 여기 간 거는 그레이시아 오케이, 오케이 스테이크, 그레이 그리고 가서 영화를 봐서 영화도 남자가 긁었어 여자가 내겠다고 하지만 내가 마음에 드니까 4개 나야겠다 어? 그레이 CGV? 그레이 그리고 나서 또 팝콘을 먹었어 팝콘 먹고 콜라, 그레이 이것도 자기가 낸 거거든 마음에 드니까 이거는 근데 슈퍼 그레이 왜? 팝콘 하나 사고 콜라를 하나 샀어 이건 뭐야 콜라를 하나 샀다는 건 뭐야? 간접 키스 그레이 나 빨고, 나 빨고 그레이 시즌 왜 A야 아니, 봐봐 여성분들 지금 A 나왔어 왜 A 나왔어요? 세트로 봐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얘가 나왔어요 아니야 콜라를 하나 사면 콜라를 우리 둘이 앉아서 어디에다 놔야 돼 가운데에다 놔야 돼 그런데 두 개를 사면 어떡해 양쪽에나 그럼 팔걸이를 올릴 수 있단 말이야 멍청이 같이 괜히 간접 키스 그거 하나 말도 안 되는 거 다 큰 어른들이 간접 키스하겠다고 그거 하나 꽂아놓고 하면 팔걸이를 못 치고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스투핏이네 스투핏 무슨 스투핏? 팔걸이 스투핏 팔걸이 스투핏 이렇게 영화를 딱 보고 나왔어 그러면 이제 딱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델달 줘야지 나와 14,000원 나왔어 그런데 여자 영수증을 보니까 여자 영수증이 택시를 타고 난 뒤에 바로 그 후 시간에 택시비가 21,000원 이건 뭐야 뭐지?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오늘은 제가 데려다 주고 싶습니다 대화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집까지 데려다 준 거야 어 그런데 남자가 이럴 수는 없지 다시 델달 줘야 되잖아 그래서 다시 택시를 타고 델달 주는 거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분명히 21,000원 주고 왔는데 갈 때는 21,000원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7,000원이 나왔어 뭐지? 차가 막혔는데 뭐야 근처에 어딜 딴 데 간 거야 그레이시지 무슨 그레이? 뜨밤 그레이 뜨거운 밤 그레이